우리가 나는 긴 시간 날라 너 왜 여기 있어? 너 여기 근처 살아? 너 보러 왔잖아 어디 가냐? 어 나 약속이 있었어 외국 나간다며 아 야 말 못해서 미안해 아우 그렇게 됐어 나쁜 새끼 뭐야 야 눈빛 본.. 야 뭐 본.. 본인이 왜.. 뭐야 이거 진짜 갈거야? 나한테 말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너 왜.. 왜 그래 너 이상해 이제 친구 하나 생겼나 했는데 너 진짜 병원한거야 어? 왜 하지마라 그런거 아니야? 갈아 정원아 미안해